이번 시간에는 permission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국말로는 권한이라는 뜻이고요. 이 권한이 무엇일까요? 이거 비유적인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이 블로그나 게시판 같은 걸 쓴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럼 거기엔 보통 여러분이 쓴 글을 공개할 것인지 또는 비공개할 것인지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공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볼 수 있고 글을 쓰지 않은 사람들도 그 글을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비공개로 하면 글을 쓴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글을 놓고 그 글을 누가 볼 수 있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권한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는 permission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에서 permission을 통해서 제어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블로그였다면 글이겠지만 이런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는 바로 파일과 디렉토리입니다. 즉, 어떠한 사용자가, 유저가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거나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권한을 지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할 수 없게 할까요? 바로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해서 읽기, 그리고 쓰기, 그리고 실행 바로 이것을 하도록 하는 권한을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permission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해서 사용자가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또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인 permission을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자, 제가 화면의 두 개를 분할을 했는데요. 자, 위쪽은 이고잉이라는 사람의 화면이고요. 아래쪽은 K8805라는 사람의 화면입니다. 즉, 위와 아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같은 컴퓨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제가 이 위쪽에다가 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터치. 터치를 하게 되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죠. 거기다가 pem.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엔터를 치고 제가 여기에서 ls-l, 그리고 pem.txt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저 파일에 대한 상세해보기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pem.txt라는 파일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파일은 이고잉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pem.txt라는 파일을 수정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을 수정할 때는 나노 같은 것을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echo, 그리고 high라고 하면, 엔터를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high가 출력됩니다. 즉, echo라고 하는 명령은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자를 표준출력으로 출력해요. 화면에 프린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렇게 출력된 표준출력을 화면에다가 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바꿔서 리디렉션 해서 펌.txt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high라는 텍스트가 펌.txt에 출력돼서 저장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엔터 자, 그러면 이 high는 화면에 출력되는 대신에 이 파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확인할 때는 cat 펌.txt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high가 나오고 그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이 명령을 통해서 펌.txt라고 하는 egoing이라는 소유자가 갖고 있는 파일에 high라는 텍스트를 저장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pwd, 저는 홈에 egoing이라는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k880을 하는 다른 사용자가 저 디렉토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cd 홈에 egoing으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펌.txt 라고 하는 파일을 출력해보면 이렇게 역시 있죠. 자, 저는 누구죠? k8805 펌.txt는 누구의 것이죠? egoing 그러면 현재 여기에 명령을 입력하는 사용자와 이 파일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echo hello 라고 하고 그것을 펌.txt에다가 쓰기를 했습니다. 즉,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것이 아닌 파일에게 무언가를 쓰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시는 것처럼 permission denied가 뜹니다. permission은 권한, denied는 거부. 즉, 펌.txt를 쓰기 하는데 거절당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ls-l 펌.txt 엔터 쳤을 때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이 부분은 이렇게 몇 가지 구핵으로 쪼개 볼 수 있어요. 자, 요기. 그리고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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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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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음... 여기 있는 첫 번째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type입니다. 즉 펌.txt라는 저 파일이 어...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링크인지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dash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파일이란 뜻이고 만약에 저것이 디렉토리라고 한다면 저기는 d 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역은 뭐냐면 요거는 어... 액세스 모드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요기 있는 요거는 어... 첫 번째 자리는 요기 있는 첫 번째 자리는 오너 소유자 요거는 두 번째는 그룹 이라는 건데 우리 그룹은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오너에 대해서만 신경 씁시다. 자, 여기 있는 요것은 펌점 텍스트라는 파일이 누구의 것인가 즉 egoing이라는 사용자의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 요기 있는 이 부분을 다시 쪼개보면 요렇게 쪼갤 수 있어요. 자, 요기서 한번 쪼개지고요. 요기서 한번 쪼개집니다. 그래서 요기 있는 이만큼을 우리가 3등분 했을 때 요기 있는 첫 번째 부분 이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오너의 권한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그룹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누구의 권한이냐 하면 other o-t-h-e-r other 즉 어... 이 파일에 대한 소유자도 그룹도 아닌 불특정이 갖는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운영체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기에 적혀있는 rwx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얘기해 봐야겠죠? 자, 이 rwx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r은 r은 read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에 있는 w는 write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자리에는 지금 dash만 있는데 저것은 저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냐면 x가 올 수 있어요. x는 e-x-c-u-t-e execute 즉 실행 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실행은 일단은 조금 제껴놓고 우리 rw에만 집중을 해봅시다. 자, rw- dash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파일에 소유자인 egoing이라는 사용자는 저 파일에 대해서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끝에가 없죠. 실행 권한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요 끝에 있는 요거는 이 파일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사용자는 읽기 권한이 있다. 하지만 쓰기와 실행 권한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에 대해서 실행 권한이 파일에 대해서 egoing이라는 사용자가 이러한 권한 읽기와 쓰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제가 어 이 펌점 텍스트에 대해서 네 읽기 권한 캣을 하면 이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파일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나노 펌점 txt를 통해서 이 파일을 여는 이 행위도 저 파일을 읽는다. 라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예 other의 자리입니다. other other의 자리에 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것은 펌점 txt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사용자는 읽기 권한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런지 볼까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것은 K880 원하는 사용자인데요. 이 사용자는 cat 펌점 txt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하이가 출력됩니다. 즉, 읽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들어와서 어 여기 보면은 지저분하니까 좀 지읍시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w라는 것은 이 파일의 소유자인 egoing이 이 파일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w가 없다는 것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 펌점 txt의 소유자인 egoing의 계정에서 echo hello 라고 하고 perm.txt 엔터를 쳤을 때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cat perm.txt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바뀐 hello가 출력됩니다. 하지만 이 파일의 소유자가 아닌 k8805가 echo 하이 이렇게 했을 때 perm.t denied가 뜹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세 번째 부분인 이 부분이 w가 있었다면 이 파일은 누구나 수정을 할 수 있지만 w가 없고 그냥 비어있기 때문에 이 파일은 읽기는 되지만 쓰기는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권한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어떤 파일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이 대충 어떤 뜻인지를 알아보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시죠.